서구가 인천시 도시공원 최초로 연희동 서곳공원에 미세먼지 안심 스마트 쉼터를 도입했습니다. 미세먼지 안심 스마트 쉼터는 공원을 찾는 주민들이 운동이나 산책을 할 때 미세먼지를 피해 잠시 쉴 수 있는 시설입니다. 사물인터넷 IoT 기술을 기반으로 쉼터 주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자동으로 외부 오염된 공기를 정화장치로 정화하고 맑은 공기를 분사하는 원리입니다. 시민들은 쉼터에 장착된 모니터로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모니터를 통해 구정 소식도 제공할 예정입니다.